서울 중랑국 앞 가운데 중 물결낭 국회의원 서영교 대정부질문에 인사드립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생각보다 못하죠?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는 얼마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는 얼마였습니까? 지난해는 56조 정도. 56조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경제가 어렵죠? 경제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회복되고 있습니다. 작년엔 세수 펑크 56조. 올해는 세수 펑크가 얼마라고 예측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내일 경제 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30조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난해에는 56조 올해는 30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대통령이 경제 잘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경제 잘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민생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위기를 지난 2년 동안에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앞으로의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바탕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그건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거 보세요. 코로나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거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다 망가뜨렸어요. 작년에 56조 세수 펑크가 나고 다 망가뜨리고 나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예요. 그런데 나아졌다고 합니까?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경제를 못 챙기면 총리라도 경제를 챙기고 정신을 차리고 국민 앞에 잘못됐다고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2%로 인플레가 내려가고 올해 2.5% 성장을 하고 775불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그리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 특히 25세부터 29세까지 72.3%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군요. 아닙니다. 민생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민생이 고통스럽다는 걸 모두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어려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죠? 내가 기재위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러는 동안 매번 하는 이야기가 기재부 장관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의원님 좀 나아집니다. 나아집니다. 나아지기는 뭐가 나아졌다는 겁니까?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화면 한번 틀어봐 주세요. 대통령이 경제도 못 살리고 대통령이 잘하는 게 없어요. 김건희 여사 발언 한번 틀어봐 주세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야. 우리 남편은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한번 보세요. 저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까? 의원님. 저 말이 왜 이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의원님. 저 말이 시중에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의원님.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김건희 여사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도대체 경제가. 경제가 무조건 어렵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생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경제를 평가할 때 성장이 잘 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고 그리고 고용이 되면 그것이 그래도 그 경제는 선방하고 있는 거지 그게 못하는 겁니까?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체크 체크를 해 줄게요.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국민은 대통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통계입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어떤 통계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엉터리라고 합니까? 총리, 지난해 전 세계 경제 성장 지수는 2.6까지 가고 있었어요. 올해는 2.6%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몇 가지 찍었습니까? 올해는 2.6%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몇 가지 찍었어요. 아니,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삽니까? 올해 초반에 이러다가 지금 떨어지니까요. 아니,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이... 올해 2.5%죠? 내년에 2.2%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아니, 저는... 유원평열대 통정되고 얼마 지났어요? 자, 잠깐만 중단하시죠. 자, 잠깐만 중단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대정부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이 나오셔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대정부 질의하고 답변자인 국무위원은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얘기 들으세요. 이렇게 되면 서로 질문도 격해지고 답변도 격해져서 답변하는 분이 오히려 질문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대정부 질의가 안 됩니다. 이 질문자가 질의를 하면 그것을 잘 듣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주의하세요. 싸우러 왔어요? 자, 그만하세요. 총리가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민심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국민이 의료단원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총리가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까? 총리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날만큼은 총리가 듣고 그 민심을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데 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총리,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진실을. 들어가세요. 바로 변했어요. 변했어요.